이거는 내 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어 그러니까요 본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, 정신적, 입체적 피해, 성적 가락, 인성 변화, 불면증, 가정 불화, 왕따, 귀차니즘 등에 대해 김핑크TV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모인 이유는 사주는 업데이트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워진 플레이그라운드를 또 탐방을 해볼 겸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을 조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새로 빠르게 갈 수 있게 어디든지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와 풀고 진짜 너무 진짜 엄청 넓어졌다 엄청 넓어진 엄청 넓어졌어요 길도 헤맬 것 같아 여기 한번 뭔가 가보고 싶지 않아요? 근데 저기 어떻게 가지? 저기 저기 방향으로 날면 되잖아요 이걸로? 어 근데 이렇게 까지 안날라갈 것 같은데 이 어딨지? 여긴데? 허허 저 전혀 안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되나요? 어 일단 맵으로 보면은 여길로 돌아서 가는 길 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길로 안가져요? 아 이거는 근데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어 그러니까요 일단 저기가 괜히 생긴 건 아닐텐데 그러니까요 아 이게 길을 와봐요 근데 이거 여기 길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길은 아닐 것 같아요 가끔씩 뭐 통로가 있니 와 뭐야 이게 절벽이에요? 여기 바닷가 아니에요? 여기 다 뭐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맞아요 여기 저희 저기 어떻게 지나가죠? 체험 쳐야 되나요 이거? 어이 뭐야 너무 먼데? 근데 이게 와 이거 아 우리 다시 하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와 이거 미치 차가 막 박히는데요? 괜찮아요 가자 여기는 안 되고요 어 나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지면 안 돼 어 어 따라라라 라라 라라 뛰어 뛰어 가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먼저 가기 페리스 휠 여기는 서킷 중앙에 있는 곳인데 어떻게 가죠? 서킷 중앙에 있는 곳 근데 이거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가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봐도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저기를 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어 와 지네 안가져요? 어? 어 뭐야 왔어 어디로 가셨어요? 그 뷰 뷰 뷰링 써있을 써있는 곳에 I 쪽 어 어 여기 뭐예요? 어 뭐야 여기 아까 그거네 여기 그 아까 저거 그 지름길 거기 있는데 지름길 어 근데 여기 공중으로 하늘 위에 공중으로 와졌네 저 공중부에 왔는데요? 그니까 저도요 그 공중으로 왔어요 공중부에 어 뭐야 이거 어 뭐지 어 6번 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여기 올 수는 있어 어 여기 여기는 왔는데 일단 어 어 뭐야 이거 이거였구나 어 아니 뭐 또 이거 뭐 또 올라가지 봐봐 여기 중심광장 대괄 어 뭐야 잠깐만 아 저 여긴 텔레포트 됐어요 와 이거 텔레포트로 올 수려 있는데 아 아니 에 이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중심광장 광장 눌러봐요 어 미치 뭐야 아이고 아이고 텔레포트 이거 좀 억울한데요 이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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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포트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놨네 네 텔레포트가 이슬이라고 되잖아 사라사라 못했다 진짜로 와 HDR 고화질로 보니까 와 오 오 됐다 이걸로 위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아 오케이 그래 저 출발합니다 글라이더 글라이더 운전을 못하겠던데 저 글라이더 맞내리입니다 잘하신다는 분 믿고 타봤는데 네네 다는 아 orph hobby Mueller 잘못하셨나 뿍 흐응 빛 아 여기에 딱 날아가고 있구나 여기 그쵸 그쵸 와 풀고래 글라이더라고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스읍 와 경치 뭔데 이거 잠시 아 칠 오 이게 어디까지 있는 거야 오오 배원님 조용히 어이 어이 글라이더 운전 진짜 사라지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난 적은 처음이에요 완벽! 아야야 착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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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이거 뭐죠 여기? 트램플레인거 여기에 착취하시네 이 동농아 이거 쟎어버렸어 아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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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문일로서 떨어졌다 아잏잏잏잏잏 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가? 어 에엄투수 올라오셔야죠 올라갈 수가 와 여기 그냥 나의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땀뚫고 가야되네 안되겠다 이거 그냥 총을 나갔다 들어와야 여기는 그냥 마을 구간이야 어? 저 받았는데요? 어? 그럼 그냥 나갔다 드릴게요 어? 아 비워! 이거 풀그 나가기 누르면 중심 구역으로 이동 있거든요? 아 계속 바보집 타고 아니 이거 풀티브를 알리고자 그런거네요 그거 네 맞아요 완전 완전 풀티블데요 저희같은 유저분들이 지금 있을거라서 헛고생을 하지 않게 와 진짜 어이거 없다 저도 담은 컨텐츠가 아닌가 몸소 체험해보는 어 진짜 어이거 없다